파란 차. 맞네. 맞나? 민재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아들아, 타자.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할까요? 민재야, 벨트 잘 메고. 아침 식사. 월요일 썼어요? 역시 날씨고랭이요. 날씨고랭이요? 날씨고랭, 지금 여섯 끼씩 먹었죠? 아니요, 여섯 끼. 스끄러워. 인도네시아식은 제일 유명한 건 날씨고랭. 날씨고랭. 아까 먹었잖아. 그러니까, 마시더라. 날씨고랭. 그리고 미고랭은 볶음면. 아, 미가 면이구나. 미가 면이요. 날씨가 밭. 날씨가 밭. 날씨가 밭. 날씨가 밭. 날씨고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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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нравится. 아빠가 문자 낼게. 실린더에 유관 검사 주기는. consultation. 다음 중 나침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안전 파열판이었나. Malaysia는 Mig kg-, 피상용 호흡기의 일반적인 형태는 옥토포스이다. 맞나? 빨리 시험이나 왔으면 좋겠다. 그래. 다 과정이 있는 거야, 아들아. 그 과정을 고치고 싶어, 빨리. 큰일 났다. 아들아. 응? 빨리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다 얘기해 봐. 다? 데트 팩 타고 날아다니기. 스카이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 응, 스키 스커버. 일단 첫 번째야, 스키 스커버. 저 아내는 롤러코스터나 놀이동산 같은 거를 극도로 무서워하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날던 거죠. 그러니까 스킨, 스커버, 다이빙이라는 분야를 내가? 이런 느낌. 평소에는 그냥 뭐, 스노프 마스크 끼고, 그래봤자 한 2미터 정도밖에 들어가진 않는데, 막, 그리고 그런 거 들어오는 건 그냥 거의. 그러니까 수박 오택기라는 느낌을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막 시비부터 막 이렇게 들어가고, 눈 속에서 호흡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씨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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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mento socks! iddark much of what?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야. 막 흥 Agriculture sia. 다이브 센터. 다이브 센터야. 아빠, 오빠추가, 근데 아이테들도 좋다 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양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Om Swastiastu. Jika ingin mempunyai sertifikat open water, yang pilihan tiga hari, itu dimulai dari kelas. Setelah teori selesai, kita akan melanjutkan programnya ke swimming pool, di mana caranya melakukan skill di bawah air. Setelah, kita akan melakukan penyelaman di laut. Dalam arti, itu tidak tergantung dengan cuaca, karena di sini iklimnya iklim tropis.